야, 윤아! 지구는 너희 같은 직장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야, 어? 한 번만 더 술 먹고 형패부리면 당장 달려봐서 목을 따버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? 형하고의 관계에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 당장 달려봐서 목을 따버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?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매번 속힘에 내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남자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어제 순회 만났냐? 누나! 네 나한테 한대한 맞아라 그럼 형을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고픈 비겁감의 정체는 뭐예요?